안녕하세요. 32카운트 4월 하이비기너 레벨로 스텝 해볼게요. 섹션 1 오른발 프리쉬워크 놓고 홀드 왼발도 프리쉬워크 놓고 홀드 오른발 락킹체어 포워드 스텝 왼발 제자리 오른발 배 왼발 제자리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포드 스텝 왼발 사이드 포인트 왼발 포드 스텝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재즈 박스 하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할거에요. 오른발 크로스 왼발 백 하면서 4분의 1 턴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사이드 놓고 왼발 제자리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왼쪽으로 스윕을 할건데 뒤꿈치로 먼저 두 다리를 같이 뒤꿈치로 왼쪽으로 가고 앞꿈치로 톡 힐 오른발 히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백 백 백 왼발 터치 롤링 바인 풀 히치 카운트 롤링 바인 풀 턴 할건데요. 왼쪽 발 4분의 1 턴 하면서 포드 스텝 놓고 다시 왼쪽으로 2분의 1 턴 하면서 오른발 백 4분의 1 턴 하면서 왼발 사이드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3 4 6 6 7 8 9 8 9 9 1 1 How to get out? 2 2 3 6 7 9 9 9 9 9 2 4 6 7 8 9 10 10 11 11 12 12 12